음악 유상통 컴퓨터 1방 기출 해설 강좌 섹션 공의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섹션 공의에서는 컴퓨터의 발전과 성능, 컴퓨터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암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과 관련된 컴퓨터의 성능 평가 요소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몇 가지 규칙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도 암달의 법칙이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4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아주 오래된 문제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출시된 순서에 따라서 보자면 마크는 약삭바른 놈이라고 했으니까 애니악, 애드삭, 애드박, 유니박 1, 2, 3, 4번 순서로 출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 딱 정답 눈에 보이죠 자 1번 애니악 컴퓨터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죠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컴퓨터는 2번 애드삭입니다 자 따라서 애드삭에서 시작을 해서 애드박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애니악 컴퓨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는 외장 방식이었어요 자 두번째 이진수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수는 애드박부터 사용했다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애니악 컴퓨터는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요러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애드삭 컴퓨터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컴퓨터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거 요러한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유니박 컴퓨터는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암기하시길 바래요 자 어렵지 않게 정답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인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전통적인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 스토워드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다 그죠? 프로그램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불러오고 데이터만 입력해서 처리하는 요란 방식 굉장히 편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번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자 1번 폰 노이만 구조의 최초 컴퓨터는 애니악이다 자 우리 이전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전 문제에 바로 이전 문제를 풀었던 분이 2013년도에 이 문제를 보셨다면 당연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는 내용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결국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을 뿐이지 결국 같은 거죠 그죠? 자 따라서 폰 노이만 구조의 최초 컴퓨터는 애니악이 아니라 애드삭부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애드삭 컴퓨터부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2, 3, 4번 볼까요? 내장 프로그램 개념 말을 또 억지로 만들어냈죠? 스토워드 프로그램 컨셉 내장 프로그램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폰 노이만 구조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애드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이고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명령어가 지시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그쵸? 연산 장치는 당연히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하니까 3번 정확한 질문이고요 4번 숫자의 형태로 컴퓨터 명령어를 주기역 장치에 저장한다 따라서 정답 1번 딱 보는 순간 정답 1번 골라내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문제가 사실은 같은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출제를 한 거잖아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애드삭입니다 따라서 애니악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2진수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애니악이 2진수를 사용했다라고 출제가 되면 틀린 겁니다 애니악은 10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오케이 컴퓨터의 세대별 주요 소자 및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의 내용을 우리 쭉 정리를 했죠 그죠? 한번 볼게요 하나의 칩 위에 100만 개 이상의 게이트를 집적화시킨 메모리가 무엇이냐 2009년도에 경북 교육청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스몰 스케일 인터그레이티드,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울트라 라지 순서로 보자면 이 사이에 베리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티드 VLSI가 빠졌네요 문제는 뭐겠어요? 정답은 4번이죠 ULSI입니다 ULSI가 100만 개 이상이고 그래서 지금은 1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세대부터 쭉 따져왔지만 우리가 IC를 구분할 때 얼마나 집적시키느냐에 따라서 집적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스몰 스케일이나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 스케일이 몇 개씩 집적시키느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ULSI가 1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이러한 IC를 ULSI라고 한다 이 정도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집적도가 가장 높은 회로와 가장 큰 저장 용량 단위로 묶인 것을 골라라 자 2017년도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갈매깃털 뽑았더니 액하고 돼졌지요? 딱 떨어오죠 그죠? 어디까지 나왔어요? 갈매깃털 자 매가 나왔고 그러면 써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갈매깃털 뽑았더니 액하고 돼졌지요? 제타, 요타 오케이 끝났잖아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자 기가 페타, 매가, 테라바이트니까 아 페타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페타바이트가 가장 큰 용량이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높은 집적도가 가장 높은 회로는 뭐가 될까요? 스몰스케일, 미디움스케일, 라지스케일 빠졌고 베리 라지스케일, 울트라 라지스케일 자 따라서 ULSI가 되겠네요 그죠?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스몰,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자 따라서 가장 집적도가 높은 것은 ULSI가 되겠고 1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다고 했으니까 ULSI가 되겠고 용량이 가장 큰 건 페타바이트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페타바이트는 2에 몇 승이에요? 2에 10승, 20승, 30승, 40승, 50승 2에 50승이 되는 겁니다 10에 3승, 6승, 9승, 12승, 15승 따라서 페타바이트다라고 하면 2에 10, 20, 30, 40, 50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에, 10에 몇 승이에요? 10에 3, 6, 9, 12, 15 자 따라서 10에 15승 됐나요?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키로메가, 기가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바이트까지 최근에 이쪽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런 문제 놓치면 정말 가슴 아파요 그죠? 자 문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컴퓨터 주요 소자의 발달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몇 년도에요? 2005년도 서울시에서 기출이 됐네요 자 1세대 뭡니까? 진공관이죠? 진공관, 베이쿸 튜브 자 따라서 진공관 똑같고요 2세대 IC가 먼저 나왔어요? 트랜지스터가 먼저 나왔어요? 트랜지스터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몰라도 1번, 2번이 일단 제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베이쿸 튜브에서 트랜지스터 3세대 IC 자 그 다음 여기로 이제 갈렸네요 자 그럼 이제 거져주는 문제 아닙니까?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자 따라서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아 여기 있네요 그죠?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울트라 라지 스케일 따라서 정답 어렵지 않게 4번 골라낼 수 있겠죠 이때는 오지선 다용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 놓치시면 안됩니다 자 다시 한번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따라서 집적해로 IC가 등장했고요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자 이러한 IC가 이제 몇 개를 집적시키느냐에 따라서 SSI가 있었고 스몰 스케일 그 다음에 MSI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LSI가 등장했고 VLSI, 그 다음에 울트라 라지 스케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절대 놓치면 안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 이겨내면서 공부하셨는데 이런 쉬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면 정말 슬플 거예요 그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컴퓨터의 표준화 단위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이러한 단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또 어려워들 하시고 계산되는 문제가 또 나오면 또 힘들어들 하시니까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2011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간단히 계산을 하면 되는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침착하게 중요한 키워드만을 분석해서 빠르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계산 문제가 계산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출제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요점만 딱 잡아내면 계산은 간단히 끝나게 출제가 됩니다 자 한 페이지에 1024개의 문자를 포함한대요 한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 글자가 1024개가 있대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1024개라고 하는 것은 딱 머릿속으로 1K개 요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단위를 10개 1024 너무 크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1K 바로 바꾸면 되겠죠 자 51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하나의 책이 한 페이지에는 1024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고 512페이지로 구성된 책이 있대는데 이 책의 용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책의 용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책의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책을 1GB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최대 책을 몇 권을 저장할 수 있느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USB 메모리 1GB짜리 USB 메모리가 있어요 여기에 책 내용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한 페이지에 1024개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고 51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댑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뭘 구해야 돼요? 책의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니코드 방식으로 문자를 표현한다 아하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 통합코드라고 했죠 자 초창기에는 1바이트로 글자를 표현했지만 자 우리 비영어권에서는 워낙 많은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1바이트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2바이트 체계 통합코드 체계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유니코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압축이나 저장을 위한 부가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없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유니코드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글자 하나당 몇 바이트? 그렇죠 글자 하나당 2바이트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의 용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한 페이지가 1024개의 글자를 담고 있는데 글자 하나당 2바이트니까 1024 곱하기 2 숫자 너무 크잖아요 근데 1024를 1K로 미리 바꿔놔버리면 한 페이지 안에 1K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런데 글자 하나의 용량이 2바이트입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한 페이지의 용량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2키로바이트라고 하는 걸 구해낼 수 있죠 한 페이지의 용량이에요 자 한 페이지의 용량이 2키로바이트라고 하는 용량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 몇 페이지라고 했냐면 512페이지라고 했어요 딱 와닿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의 용량이 2키로바이트인데 전체 페이지 수가 512페이지라고 했으니까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 곱해주게 되면 1024키로바이트가 되겠네요 자 이 책의 용량을 구했습니다 1024키로바이트예요 그러면 또 너무 크잖아요 숫자가 갈매기털 아닙니까? 키로 다음에 메가니까 1024키로바이트라는 이야기는 뭐와 같아요? 1메가바이트와 같죠 자 따라서 책의 용량을 구했어요 책 한 권의 용량은 1메가바이트였던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구하면 끝난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유니코드가 2바이트 코드 체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 분명히 본 강좌에서 2바이트 통합코드 유니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 글자가 2바이트고 한 페이지 안에 글자가 1024개가 있으니까 1K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곱해주게 되면은 한 페이지의 용량이 2키로바이트예요 그런데 페이지가 512페이지니까 2키로바이트에 512를 곱해주게 되니까 1024키로바이트 용량이 나오죠? 너무 숫자가 크니까 1024키로바이트는 1메가바이트로 간단히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1메가바이트를 1기가바이트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매기터를 생각해야 되겠죠 키로, 메가, 기가입니다 키로에서 메가로 넘어갈 때 곱하기 정확히 1024를 곱하는 거죠 메가에서 기가로 넘어갈 때 곱하기 1024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났네요 지금 체크 한 권의 용량이 1메가바이트인데 1기가바이트 안에 몇 권이 들어가느냐? 1기가는 1메가에 1024배 아닙니까? 따라서 몇 권 들어가요? 그렇죠, 1024권이 들어가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침착하게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괜히 당황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체크 한 권의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1024라고 하는 숫자 큰 걸로 하지 마시고 바로 1K로 바꿔버리라는 이야기죠 자, 유니코드 2바이트 코드 체계니까 곱하기 2를 하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유니코드는 2바이트 따라서 2를 곱해주게 되면은 2키로바이트라고 하는 한 페이지 용량 구했고요 자, 512페이지를 곱해주게 되면은 1024키로바이트 1메가바이트가 되니까 1메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 안에 1024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기가는 1메가에 1024배니까 따라서 문제 정답 어렵지 않게 정답 2번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쉽게 푼다고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다고 하면은 막 당황들을 하시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특히 계산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천천히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골라내서 차분히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강의 끝나고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끝나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천천히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죠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른 것에서부터 느린 순이에요 빠른 것에서부터 느린 순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량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대저 찌어 뒤로 갈수록 용량이 큰 거죠 속도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세컨드, M 그 다음에 M자 꼽을 리고 N 그 다음에 O, P OS 넣고 P라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 뒤에 펨토세컨드라는 것도 있고 아토세컨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수록 빠른 거예요?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 10억분의 1초, 1조분의 1초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올수록 빠른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M, M자 꼽을 리고 N, O, P 여기까지 알파벳 순서를 했어요 5만 빼고 그러면 외울 필요 없잖아요 M, M 꼽을 리고 N, O, P 그 뒤로 펨토초와 아토초가 있다는 정도만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빠른 거에서부터 느린 순서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1번이 함정으로 나온 거죠 1번 정답을 하신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침착하셔야 되고 문제를 차분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습니까 이거 하나 잘못 봐가지고 몰라서 틀렸으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아는 내용이었는데 함정에 빠져서 틀린다면 얼마나 슬퍼요 자, 따라서 1번이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되겠죠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가 되니까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함정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자, 따라서 1000분의 1초고요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에 마이너스 6승 100만분의 1초입니다 자, 나노 세컨드는 10에 마이너스 9승이죠 10억분의 1초를 이야기하고요 피코 세컨드는 10에 마이너스 12승 다시 말하면 1조분의 1초입니다 따라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나노 세컨드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자, 따라서 이 나노 세컨드 단위는 대응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K, 키로는 여기 밀리에 대응되죠 그 다음에 메가는 마이크로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가는 나노에 대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 1000분의 1 100만, 100만분의 1 10억, 10억분의 1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따라서 1기가 헤르츠라고 하는 CPU는 1초에 10억번 그 신호가 발생하죠 따라서 신호 하나의 주기 그러면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1나노 세컨드가 된다 자, 10억번 10억분의 1초 됐죠? 1초에 신호가 10억번 나오니까 신호 하나의 시간은 10억분의 1초가 되니까 1나노 세컨드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만약에 2기가 헤르츠라고 하면 1초에 20억번 신호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신호가 2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주기는 다시 말하면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자, 따라서 0.5나노 세컨드가 된다는 거 2나노 세컨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 1초에 신호가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신호 1이라고 생각한 1초라고 생각한다면 1초에 신호가 두 번 나왔다면 신호 하나의 시간은 0.5초가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이 주파수와 주기 이건 주파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절대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자, 펨토와 아토까지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2018년도 지방직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보량의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봤더니 페타, 테라, 제타, 엑사바이트는 각각 페타바이트, 테라바이트, 제타바이트, 엑사바이트다 어우, 읽는 법까지 다 친절하게 조건에 써졌네요 그러면 우리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셨지요 자, 어디예요? 갈매기털 테라까지 나왔으니까 갈매기털 테라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1번, 2번은 정답에서 나가리가 되겠죠? 아, 이 품격 있는 강의에서 나가리라니 자, 1번, 2번은 아니고요 자, 갈매기털 뽑았더니 뽑았더니 어우, 뽑았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엑하고, 엑하고 어? 엑하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엑하고 되셨지요 자, 마지막에 요타까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친절한 요소씨가 안기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절대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나는 떨어지겠다고 정말 나는 떨어질 거야 막 발악을 하고 틀리지 않는 한 이건 정말 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갈매기털 뽑았더니 엑하고 되셨지요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정답 4번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문제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018년도 지방직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런 문제들만 정확히 맞춰내시면 됩니다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컴퓨터 일반은 만점 받기 힘들어요 자, 한두 문제 이상한 문제 나오면 그냥 그거는 제끼는 거고 나머지 정확히 이런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느냐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컴퓨터의 성능과 관련된 단위가 나올 건데 이 게리직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등장했죠 딱 보셔도 이 지문 자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냥 간단 간단히 얘기해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길게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게리직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가 막상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시험장이라면 빠르게 첫 번째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처리량 스루풋 어? 병목이라는 게 등장했네요 병목 자, 보틀렉이라고 하는 병목이 등장했어요 병목 현상 어? 처음 보는 건데? 자, 3번 응답 시간이 등장했습니다 자, 응답 시간 또는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리스폰스 타임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자원 이용도입니다 사용 가능도가 아니에요 자,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자원을 제공해 주느냐 내가 컴퓨터 시스템을 쓰려고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준비가 끝나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사용 가능도라고 해서 availability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자원 이용도라고 하는 특이한 또 용어로 출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는 자원 이용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지만 딱 생각을 해봐도 정답과는 사실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공부한 범위 안에 정답은 있어요 자, 그러면 처리량 트루풋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 안에 처리하는 일의 양이라고 했죠 1시간이면 1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자, 따라서 보통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되면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서 처리되는 작업의 개수 또는 시간당 처리된 하루라고 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 또는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당 처리되는 온라인 처리의 개수 그러니까 처리되는 일의 양을 의미한다 자, 딱 봐도 아, 이거는 옳은 설명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처리량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옳은 설명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2번, 병목현상 자,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용어에서 감이 오죠 병목현상, 뭔가 잘 가다가 갑자기 막히는 게 우리는 병목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교차로 지점에서 갑자기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병목현상은 시스템 자원이 용량 또는 처리량에 있어서 최대한 게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잘 가다가 어떠한 용량이 거의 다 차간다거나 또는 처리량의 한계치에 다다랐다거나 자, 이럴 때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배운 용어는 아니지만 왠지 문장을 읽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됐죠? 자, 따라서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도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한다 자, 3번 응답 시간이란 주어진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시스템에 도착한 시점부터 자, 시스템에 뭔가 명령이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명령이 도착한 시점부터 자, 뭔가 완료가 돼서 완료가 돼서 그 작업의 출력이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값이 되겠죠? 자, 최종 결과값이 결과값이 사용자에게 제출됩니다 명령을 던졌더니 명령이 도착해서 처리를 해서 최종 결과값이 출력돼서 사용자에게 돌아와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리스폰스 타임이 아니라 이거는 턴 어라운드 타임 반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4번 자원 이용도는 전체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자원에 대한 실제 사용된 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전체 시스템이 10시간을 사용했는데 이 자원을 5시간 사용했다면 10분의 5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을 자원 이용도라고 한다 사용 가능도가 아니에요 자원 이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의미를 읽어보시면 차분히만 읽어보시면 2번, 4번은 아, 맞는 설명이구나 1번도 처리량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공부했으니까 맞는 설명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응답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반환 시간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았던 문제고 실제로 2010년도 개리직 시험 보신 분들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병목현상 또는 뭐 자원 이용도 이런 용어가 또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용어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반응 시간 또는 응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응답 시간, 반응 시간 이것은 반환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본강좌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근에 이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암달의 법칙이 등장을 했어요 암달의 저주 자, 우리 쉽고 자세하게 내용 정리했죠 절대 공식을 외우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자, 원래 공식대로 풀자면은 1-P가 되는 거죠 자, 1-P, 병렬처리 성능 향상을 지원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죠 자, 플러스 속도 향상 S분의 P, 분의 1이다 자, 이러한 공식이 있으나 굳이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암달의 법칙은 자, 이런 거 시험장에서 봤다면 우리는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 꼼꼼히 읽겠지만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캐치를 해내야 되겠죠 그죠? 자, 암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그럼 우리 암달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굳이 시험장에서 읽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암달의 법칙은 이런 거래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고 만약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75%가 그러면 이제 딱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75%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병렬처리를 지원하는 영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병렬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성능 향상과 상관없는 부분을 말하는 건지 봤더니 75%가 멀티코어를 이용한 자, 멀티코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CPU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병렬처리를 지원한다는 거죠 병렬수행이 가능하다 아, 그러면 전체 중에 75%는 병렬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코어의 수를 4개로 늘렸대는 겁니다 75%는 병렬처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75%는 병렬처리를 지원하는데 CPU를 4개로 늘렸대는 거예요 그럼 병렬처리를 지원하는 75%는 4개의 CPU로 분산돼서 처리가 될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그렇죠,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CPU 4개로 처리하니까 더 소명될 게 있어요, 이게? 그죠? 아, 75%는 병렬처리를 지원하는데 CPU 4개로 처리하면 4로 나눠줘야 되겠죠 됐나요? 아, 따라서 4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4, 1은 4, 4, 8, 32 18점 얼마 나오겠네요 자, 18점 얼마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좀 짜증나는 게 보통 이런 문제는 소두점이나 첫째 자리 정도까지 해서는 좀 떨어지게, 딱 떨어지게 보통 출제를 하는데 일부러 시간 뺏으려고 계산도 애매하게 나오게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딱 보세요 1점 몇 배, 2점 몇 배, 3점 몇 배, 4점 몇 배니까 우리는 정수값만 구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빠르게 풀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 18점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자, 75시간 걸리던 작업이 4개 CPU로 분산시켜서 처리를 했더니 병렬 처리했더니 4로 나눠서 18시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75시간 처리되던 게 18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는 어우, 이것도 다 구해줬네요 25%, 25시간 이 25%는 아무리 코어가 증가해도 순차 실행만 지원을 하죠 따라서 병렬 처리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25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25에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이 부분은 18로 줄었으니까 18을 더해보자는 말이죠 소점이야 빼버리고 됐죠? 자,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3이 될 거고요 2, 3, 43이 됩니까? 43. 얼마 나오겠죠? 43. 얼마 사실 이 뒤에 소수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정상대로 했다면 100 아닙니까? 그죠? 자, 정상적으로 했으면 100시간 걸릴 것이 그런데 지금 얼마로 나왔어요? 43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어렵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100은 43의 양 몇 배예요? 2배 조금 넘잖아요 2배 조금 넘으니까 딱 봐도 아, 2.28배구나 3배 안 되잖아요 4, 30이니까 120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걸 또 시험장에서 100 나누기 43 하겠다고 열심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대충 아, 2점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너무 정밀하게 계산하려 하시지 말고 공식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을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서 풀려고 하면 막상 공식 안 떠올라요 공식 떠올라도 P값이 뭐지? S값이 뭐지? 당황해서 안 보여요 따라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달의 법칙 자, 75%는 병렬처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75%는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시라 했죠 75시간 또는 75분 동안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4개 CPU로 나눠 처리하니까 4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 줄어들죠 18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5%는 25시간입니다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CPU가 수백개로 늘어나도 지원을 안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까 25와 18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43 나왔어요 그럼 100과 딱 비교해봤을 때 2점 얼마니까 시험장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냥 2.28배 넘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2016년도에 출제가 됐죠 쇼킹한 문제죠 그러나 이제는 암달의 법칙 계속 나왔으니까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됐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는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거 완전히 돌발 문제였던 거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암달의 법칙이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돌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이후에도 이제 암달의 법칙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맞춰 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정답 2번이고요 자 어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P를 실행할 때 실행 시간 중에 60%의 시간이 연산 A를 실행하는 데 소요된답니다 자 60%가 60%가 A를 실행하는 데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다른 조건에 변화 없이 A만 A만 M배 빠르게 자 얘만 M배 빠르게 얘를 M배 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60%만 60%만 M배 빠르게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M분의 M분의 60이 되겠죠 자 60 곱하기 M분의 1 만약에 4배 빠르게 했다면 4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킨 후 프로그램 P에 대한 실행 시간이 50% 감소 이 문제는 2017년도에 지방지에서 나왔던 문제는 아주 쇼킹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50% 감소를 했대요 뭐가? 최종적인 시간이 자 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최종적인 실행 시간이 50% 감소를 했댑니다 우리가 암달의 법칙을 통해서 자 암달의 법칙 공식이 있었어요 그 공식을 통해서 구해낸 게 뭡니까 우리가 암달의 법칙으로 구한 게 뭐예요 시스템에 병렬 처리를 해서 성능 향상을 했을 때 자 그걸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암달이 만들어낸 공식에 의해서 최종 결과 값이 나오죠 이 최종 결과 값이 바로 뭐였어요?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느냐를 계산한 거였죠 그래서 성능이 1점 몇 배 향상되고 우리 앞선 문제에서도 성능이 2점 몇 배 향상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달의 법칙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낸 결과 값은 얼마의 성능 향상이 있었느냐를 계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N배를 줬어요 이전의 문제들은 뭐 4개의 CPU를 그럼 4배가 되는 거죠 이 N이라고 하는 값을 줬는데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해 S값이죠 그죠? 공식에서 S값이에요 4배의 성능 향상 CPU가 4개 이렇게 이걸 줬는데 여기서는 이걸 안 줬어요 그리고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몇 배의 성능 향상을 해야 속도가 50% 감소하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시험 문제를 여기서 성능 향상이 2배가 있었다라고 나왔다면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무슨 향이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암달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 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속도 향상이 됐느냐 병렬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또는 일부 시스템을 굉장히 성능 향상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에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결과 값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면 이렇게 문제를 주지 않고 최종적인 성능이 2배 향상됐다면 만약에 2배 향상됐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CPU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행시간이 50% 감소를 했대요 실행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성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성능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2배 향상됐다는 이야기죠 이걸 파악했어야 돼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역계적으로 만든 문제예요 만약에 쉽게 문제를 줬다면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시스템이 2배 성능이 향상됐더라 그렇다면 이 A를 N배 빠르게 했는데 이 N배가 몇 배냐 도대체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도 쉽지 않았던 문제인데 그런데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면 감소했다면이라고 문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 당황하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잘못 푸신 분들이 암달의 법칙 결과는 이 꼴 50%니까 0.5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암달의 법칙으로 무언가를 구했을 때는 공식했잖아요 1-P 얘는 병렬처리 지원하지 않는 영역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에 S분의 P를 하고 분의 1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해낸 결과값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됐느냐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전 문제 보세요 이전 문제에서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2.28배 성능 향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단 말이죠 실행시간이 50%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성능 향상이 2배가 향상됐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암달의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값이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잖아요 60%가 병렬처리를 지원하는데 N배 빠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60%는 N배 빨라지는 거니까 60%를 곱하기 N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하지만 N분의 1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40%는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겠죠 나머지 40%는 자 따라서 이렇게 구해낸 거에 나머지 40%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거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풀었던 거잖아요 자 60%가 병렬처리를 지원한다면 40%는 병렬처리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더해야 되겠죠? 60%는 N배 빨라지니까 N분의 60이 되는 거 아닙니까? N분의 60 자 그런데 원래대로 병렬처리를 하지 않고 실행했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얼마가 되게 만들면 돼요? 2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때 N값이 얼마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60%가 병렬처리를 지원해서 N배 빠르게 했다라고 했는데 40%는 그러면 병렬처리를 지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더해줘야 됩니다 실행시간을 병렬처리에서 성능 향상이 된 속도를 구해주니까 60%가 N배 빨라졌다라고 했으니까 60%는 N배 빨라졌으니까 N으로 나눠줘야 실행시간이 나오겠죠 얘는 40시간 그대로고 얘는 원래 60시간 처리되는 거였는데 N배 빠르게 했으니까 CPU를 N개로 처리하면 만약 4라 그러면 4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면 속도 향상된 최종 결과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속도 향상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속도 향상을 하지 않았다면 100분 동안 처리를 했겠죠 자 이게 바로 암달의 법칙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실행시간이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성능이 2배로 향상됐다는 이야기니까 이 값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0.5로 해가지고 많이들 틀렸어요 됐나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나요? 자 얼마분의 100이 2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분모값이 얼마가 나오면 됩니까? 50이 나와야 되는 거지 200이 아니죠 50이죠 50 얘가 50이 나와야 2가 나오잖아요 50분의 100 됐죠? 따라서 얘를 5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50으로 만들려면 40 더하기 이거니까 이 놈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이 나오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야 40 더하기 10을 해서 50이 되고 50분의 100이 돼서 2가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아 그럼 n분의 60이 10이 나오려면 자 계산해 볼까요? n분의 60을 한 값이 10이 나오려면 n은 얼마? 그렇죠 6 따라서 6배 성능 향상을 했다 정답 3번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고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고 함정이 뭐냐 이런 것들 정확히 여러분이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거꾸로 이제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풀어보면 60%에 60%가 병렬 처리를 지원해요 자 그런데 6배 빠르게 했어요 CPU 6개를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성능 향상이 몇 배가 일어나느냐 됐나요? 아하 자 그럼 보세요 40%는 성능 향상 속도 변화 없습니다 플러스 자 6배 성능 향상 했다라고 했어요 6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60%는 6개 CPU로 처리하니까 6개로 나눠줘야지만 속도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60분 동안 처리되던 게 10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40분 자 병렬 처리를 해서 60분짜리가 10분으로 줄었어요 자 따라서 처리한 시간이 50분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병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100분 걸리는 거죠? 100% 자 그런데 50분으로 병렬 처리했더니 줄었어요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배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거꾸로 풀어서 바로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되감기 하셔서 다시 천천히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똑같이 준 다음에 이 6이라고 하는 걸 똑같이 준 다음에 마지막에 몇 배 성능 향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시 한번 실행 시간은 얼마로 감소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배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실행 시간이 얼마 감소하느냐라고 했다면 50%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이 상관관계 이해되시죠? 실행 시간이 50%로 감소했다는 소리는 2배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2배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실행 속도가 50%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건을 다 준 다음에 실행 시간은 얼마로 감소하느냐 그러면 50% 감소한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두 번 보든 이해 안 되면 열 번 보든 대감기에서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6배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클럭 초파수가 2GHz인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자 이 문제는 암달의 법칙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상관관계만 정확히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말을 기게 빼놨죠 2018년도 지방직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일단 지문 자체가 길면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키워드를 찾아서 빠르게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럭 주파수가 2GHz라는 소리예요 그럼 클럭 주파수가 2GHz라는 이야기는 1초에 20억 번의 동작을 수행하죠 자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컴퓨터 A에서 프로그램 P를 실행하는데 10초가 소요된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GHz짜리 컴퓨터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10초 걸렸댑니다 그럼 미리 계산을 해보자고요 2GHz짜리로 10초 걸렸다는 이야기는 클럭 주파수가 전체 몇 번 발생했을까요? 그렇죠 20GHz가 발생했겠죠 20GHz 20GHz 동안 처리가 된 거죠 그렇죠? 1초에 20억 번인데 2GHz 그런데 10초 동안 실행된 거니까 20GHz죠 자 20GHz라는 이야기는 20GHz는 얼마를 말해요? 200억이죠 200억 200억 헤르츠가 걸린 거죠 됐죠? 자 그런데 클럭 주파수가 더 높은 중앙 처리 장치를 썼댑니다 2GHz보다 클럭 주파수가 더 높대요 자 그러면 3GHz냐 4GHz냐 5GHz냐 6GHz냐 이거 따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하나 A라고 하는 CPU를 처리했더니 얘 A라는 CPU는 2GHz짜리 CPU예요 내가 더 좋은 CPU를 샀어요 B라고 하는 CPU는 얘보다 더 좋은 CPU입니다 자 그래서 10초 동안 처리하던 것이 얘는 지금 몇 헤르츠인지 몰라요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헤르츠인지 모르는데 얘를 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1.5배로 증가했는데 그런데 실행 시간이 6초로 감소한대요 실행 시간이 6초로 감소했댑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 얘는 몇 초 걸렸다고요? 6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클럭 주파수는 클럭 주파수는 1.5배로 증가했댑니다 처리할 때 소요되는 클럭 주파수가 1.5배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얘가 2GHz인데 얘가 20GHz 걸렸잖아요 그런데 1.5배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얘는 몇 헤르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20Hz 20GHz 20GHz인데 20GHz에다 곱하기 1.5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30GHz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얘는 6초동안 처리가 끝났어요 더 빠르게 끝났죠 얘는 10초 걸렸던 건데 당연하죠 얘가 더 빠른 CPU니까 그런데 얘는 클럭 주파수가 얼마 걸렸나 봤더니 30GHz가 걸렸다는 거예요 30GHz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의미만 이해하셨으면 문제 끝났어요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A라고 하는 CPU가 있는데 A라는 CPU가 2GHz로 동작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10초가 걸렸댑니다 그러면 곱해보면은 클럭 주파수 몇 개? 200개 200억 개죠 자 따라서 20GHz 동안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런데 새로운 B라고 하는 CPU를 샀는데 얘는 당연히 10초에서 6초로 줄었어요 그런데 클럭 주파수는 1.5배가 증가했댑니다 그러면 여기서 20GHz였는데 1.5배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얘는 똑같은 걸 처리할 때 30GHz 동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얘는 200억 번 동작을 했는데 얘는 300억 번을 동작했어요 얘는 10초 동안 200억 번 얘는 6초 동안 300억 번 동작을 수행해서 더 빠르게 끝을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몇 헤르츠짜리냐 이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6초 동안 30GHz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얘는 그렇죠 5GHz죠 5GHz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5GHz니까 5,6,30이 돼서 30GHz가 나오는 거죠 이해 되었습니까? 아 아주 역기적인 문제예요 따라서 5GHz CPU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천천히 보세요 지금 A라고 하는 CPU가 2GHz 속도의 CPU입니다 20억 번 동작을 해요 1초에 자 그런데 10초 동안 처리를 했댑니다 자 따라서 20GHz 다시 말하면 200억 번 동작을 한 거죠 10초 동안 200억 번 동작을 해서 처리를 끝냈어요 그런데 더 빠른 CPU를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6초 만에 끝을 내더라는 거죠 더 빨라졌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클럭 주파수를 봤더니 얘는 20GHz였는데 1.5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GHz에다 1.5를 곱해주니까 30GHz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30GHz 6초 동안 30GHz 6초 동안 30억 번 동작을 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몇 GHz짜리 CPU냐 그러면 30을 6으로 나눠주니까 5GHz짜리죠 따라서 5GHz짜리 CPU로 처리를 한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이거 실제로 시험장에서 1분 안에 이거를 이해하고 맞춰서 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내게 되면은 거의 뭐 평균 85점 이상 구입점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이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나 시험장에서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실히 이와 비슷한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이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시고 되돌려서 이해 안 되시면 보시길 바라요 오케이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5GHz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섹션 공유와 연결된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는 문제 쉬운 문제만 자꾸 보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가 안 된 문제 또는 자꾸 틀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